오늘은 그 새로 오신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하늘입니다. 저 국어과입니다. 나도 좀 전에 들었어. 나도 몰랐지. 그래서 점수도 소시껏 줬고 3학년 부장만 대충 하는 거 없고 이 교감도 진짜 몰랐었나 봐. 문수 경무부장 족한걸. 잠시만요. 네. 네. 기간제 처음이시라면서요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맞다. 쌤들. 사이트에서 그거 보셨어요. 그거. 아 여기 백으로 들어온 사람 있다는 거야? 네. 아니 1년짜리 기간제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. 그러니까요. 나 척도 두꺼워. 나 척도 두꺼워. 근데 여기 곧 고학과 전교사 티오 난다는 소문 있던데. 진짜로? 여기 4년 동안 티오 없었잖아요. 4년이나요? 네. 그래서 여기 기존 기간제가 벌써 6년 차래요. 이 학교 모교 출신이고. 모교 출신에 기존 기간제 6년 차면. 전교사 1순위네. 아 근데 그럼 기존 기간제랑 낙하산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? 이따 다 같이 밥 먹을까요? 어우 좋죠. 그럼 제가 각자 교무실로 콜할 테니까 급식실 앞에서 봬요. 네. 아 저기. 진학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? 아. 제1교무실 안에 있어요. 복도 중앙으로 올라가서 3층이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고원 선생님. 선생님은 여기 서류 작성하고 가셔야 됩니다. 이따 전화드릴게요. 급식실에서 봬요. 아 네. 나도 몰랐지. 고원 선생님. 문수 교무보장 조카인걸. 표정관리 좀 부탁드립니다, 부장님. 문수 교무보장 조카인걸. 왜 저러시는 거예요? 막하산 출처를 알았으니? 왜 하필 문수호 보장 줄이냐고. 안 그래도 문수호 이름만 들어도 히스테리 부리는데. 두 분 아직도 좀 그러신 거예요? 그니까. 나 회의 좀. 다녀오세요.